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웹페이지에 있는 웨브 데이터를 엑셀이 쿼리 기능을 이용해서 워크시트에 가져오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국내 증시정보사이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시세에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국내 증시정보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맨 아래에 상한가, 상한가 내용만 엑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합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클릭하고 새 쿼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그 다음에 웹에서 클릭합니다. 웹에서란 기능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주소, 증시정보사이트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다시 주소창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확인 누르면 증시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표시옵션 중에서 보고자 하는 상한가만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테이블 형식, 즉 표 형식이죠. 밑에 로드 클릭합니다. 그럼 새로 연 엑셀 시트의 상한가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